우리는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살아갈 때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삶도 분명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의 자아는 고통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아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고통은 부정적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자초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갈등도 없고 그 상황의 에너지는 그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삶에 머무를 수 없죠. 반대로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은 그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고통만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 경험이 그저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족쇄를 만드는 것은 오직 움켜쥐고 매달리고 저항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믿으며 삶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등을 돌리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차오르는 풍요로움입니다. 마음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믿으면 우리의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차리는 주체인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거죠. 고통의 종말은 고통받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알아차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마음의 속삭임을 믿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순간 고통은 끝납니다. 마음이 본성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알아차림은 문을 열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행복의 상태를 가리고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믿음과 의견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이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믿음이죠. 마음은 생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일 뿐이며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개별성에 대한 마음의 주장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음은 우리는 약하며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한계가 많다는 두려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킬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말을 믿으면 우리 삶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겉으로는 개별적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성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이 가득한 웅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 불멸하고 의식적인 알아차림 자체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억에 의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없으면 문제도 없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인간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이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문제로 만들며 삶을 해석하죠.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림이 힘을 활용해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로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상상 속 한계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 속에 손을 넣고 아 뜨거워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손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손을 넣고 아프잖아 라고 외치면서 마치 손을 집어넣지 않은 척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인 척 하지만 사실 자신이 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애고에서 오는데요. 어떤 문제에도 타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마음 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오직 마음 속 뿐입니다. 오직 마음 속에서만 무엇이든 보거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문제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곧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환영하고 수용하고 허용하며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처, 예수, 노자 등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현자들이 보여준 바로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한 이 순수한 사랑에는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은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 마음은 무한한 알아차림과 정반대로 반응하며 받아들이고 허용하기보다 저항하고 부정합니다. 삶은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마세요. 이는 슬픔만 만들 뿐입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이 되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에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너무 사소해 행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산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행복할 때는 모든 문제가 그저 개미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아는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끝이 없죠. 끝을 찾고 싶다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는 끝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를 의식하는 한 문제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때에만 문제의 끝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문제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를 바꾸고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상태로 존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 앞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죠. 알아차림 앞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 문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그 에너지를 받아 더 증폭될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제하거나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문제에서 관심을 거둘 때 에너지도 함께 없어져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결국 저절로 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원하는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든 그에 기울였던 관심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창조하는 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길 바란다면 관심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힘을 사용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축복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